그리고 경제 얘기 좀 해볼까요?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요구하면서 지난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인가 23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거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번에 동결됐는데 동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같이 발표하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분이 금통위 위원장이기도 하고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위원장입니다 이창용 총재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동결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안개가 가득할 때 운전할 때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확 와닿죠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했지만 우리가 인상 사이클을 끝내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년 4월부터 계속 올렸거든요 올리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 전에 2021년 8월부터고 근데 계속 올리다가 지금 동결이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그냥 너무 안개가 자욱해서 차 잠깐 세운 거야 그 다음에 그 차를 돌려서 집에 갈지 차를 계속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갈지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단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요 인상 기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시장에서 또 그 와 하면서 반응할까 봐 그래서 물가가 다시 더 오를까 봐 지금 이분이 그걸 걱정하는 거죠 동결하면서 인상 사이클 종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조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동결이다 그럼 불확실성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그 다음에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 다음 달에 있을 최종 금리 수준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중국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 그 다음에 금융 안정 금융 시장이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 이것을 봐야지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계속 갈 건지 끝낼 건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 우린 동결하고 미국은 계속 올렸으니까 한국하고 미국 금리가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투자 자금들 미국으로 싹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우리 진짜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맨날 묻습니다 이분이 이번에는 약간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지금까지 그 질문 계속 똑같이 하는데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좀 들어라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계적으로 한국이랑 미국이랑 얼마나 차이 나면 위험해진다 이런 거 없다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유튜브 뭐 이런 데서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지금 1.25%포인트인데 뭐 위험하다 뭐 하는 총재가 지금 이 얘기한 겁니다 진짜 그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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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그게 어느 정도 벌어지면 위험하다 이런 기준은 없다 그냥 너무 벌어지면 그게 우리나라의 각 금융시장이나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미치는 효과를 봐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다 그러니 지금 1.25%포인트 가지고 얘기하지 좀 마라 라고 기자들한테 이제 알아 느낀 거죠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언제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이죠 목적의 질문이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야 사실 우리 지금 부동산 가격도 좀 안정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하 시기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 물가 상승률이 우리 목표 수준인 2%로 확실하게 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하겠다 그게 올해 안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른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올해 안에 하반기에 그래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아직 그런 생각 너무 시기상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얘기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한국은행 총재가 한 얘기를 제가 옮겨드린 거고요 자 이겁니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계속 보여드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미국은 올해 인플레가 심해진 다음에 3월부터 올렸잖아요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빨강은 그 전에 21년 여름부터 올렸어요 8월부터 우리는 진짜 도토리가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가 도토리 하나씩 물어서 모아놓듯이 뭐 잘 올렸습니다 시작 시점은 우리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올려서 큰 무리 없이 올리다가 이때부터죠 미국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여기서 막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막 빅스텝 막 하고 자이언트도 하고 이 과정에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킹달러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우리도 막 허겁지겁 따라갔어요 허겁지겁 따라가서 지금 우리도 미국이 막 올리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계속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중간에 요 큰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0.5%포인트 올린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냐 미국은 막 진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4.75 그러니까 중간에 요때쯤 역전이 돼서 역전됐을 때부터 언론들이 난리가 났었죠 한미 뭐 금리 역전 이러면서 현재 우리 3.5 미국 4.75 그래서 1.25%포인트 차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상 최대다 이러고 우리 언론들에서 많이 얘기해요 하는 통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상 최대거나 말거나 이번에 우리 이거 동결했을 때도 아침에 발표하고 별일 없었잖니 그런 거야 호들갑 좀 떨지 맙시다 이런 겁니다 하는 통제가 얘기한 거는 더 벌어지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시 보고 다시 하겠지만 무슨 일 넘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듯이 우리는 아마 피크가 여기였던 것 같다 작년 여름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쨌든 내려가는 지금 큰 사이클 상 그래서 미국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했고 우리도 지금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게 올랐어요 5.2로 이게 공공요금도 오르고 어쩌고 이렇게 된 건데 이 이창용 총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공공요금 오르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랐지만 자기도 사실 잘 모르겠다 이게 앞으로 진짜 더 오를지 내려갈지 그게 이제 아까 안개예요 안개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자기는 그래도 크게 봤을 때 내려가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결국 또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정말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개가 거치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번에 왜 중요했냐면 이런 거예요 언론에서 왜 주목했냐면 이렇게 고개를 쳐들 때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금리는 금리를 이제 물가가 인상 사이클이 있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좌고우면 하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바짝 죽이지 않으면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내려가다 고개를 쳐들었잖아요 5.0에서 5.2로 쳐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정부 입장에서 아마 한국은행에 압력을 주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정부의 압력에 한국은행이 아마 굴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한은 총재가 하는 얘기가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한은에게 이런 압박을 넣고 있고 우리가 그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부동산이 불안하니 한은이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동결했다는 해석은 우리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헤드라인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뭐 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읍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경기침체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맞지 않다 한은의 제1사명은 물가다 물가 우리는 이번에 물가가 제대로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개라고 봤고 그것 때문에 동결한 거다 그러니 이런 스토리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 제가 왜 굳이굳이 했을까요? 굳이굳이 한 거는 이런 금리 결정할 때 항상 기재부하고 이게 뭔가 알력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둘이 입장이 같을 때는 둘 다 해피한데 기재부는 경기를 생각해야 되니까 막 경기부양책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항상 이번에도 그 뒤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은의 행보를 주시했던 거고 근데 금통위가 동결하는 걸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언론들이 이제 막 추측기사를 쓰려고 했던 거죠 경기부양 때문에 또는 정부의 어떤 읍소? 하는 종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가 동결한 건 우리가 봤을 때 물가 때문에 우리가 동결한 거지 다른 거를 그렇게 많이 고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의 얘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이번 헤드라인은 다 모든 언론이 다 안개라고 꼽아 봤습니다 안개 안개가 거치는 지점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달에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개 뭐 중국 중국이 지금 리오픈 한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좋아질지 아닐지도 안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좋아질지 그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이 두 가지가 다 중국 안개 미국 안개 중국 안개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덜 자욱한 안개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지금 상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 한은 총재가 얘기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대충 대부분이 저기 동의를 합니다 대충 근데 이번에 동결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물가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에 동결은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